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A핑크입니다 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대전영식축제 저희 A핑크와 함께하게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네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제가 이렇게 또 A핑크도 다섯명이서 이렇게 국내 행사를 하는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대전시민자여러분과 함께하게되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방 왼쪽 오른쪽에 많은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쵸? 지금 함성들로도 괜찮은거 맞죠 여러분? 자 그럼 오른쪽부터 함성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? 여러분 체력괜찮으세요? 자 오른쪽 관객분들 소리 질러! 오케이 오케이 질수없지 왼쪽 준비되셨어요? 자 왼쪽 소리 질러! 오오 좋아요 아 제가 봤을때 살짝 머리카락이 이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아하 알겠습니다. 저기 끝까지 계신다. 자 중간 준비되셨어요? 중간 머리수 제일 많아요. 제일 많은데 설마 여기 왼쪽 오른쪽 관객분들보다 작을까? 아니겠죠? 자 중간 소리 실러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아 이 친구가 티라가지고 냉정하거든요. 다시 한 번만 가보실까요? 하나 둘 셋! 좋아요. 뒤에까지 들리네요. 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날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. 합법적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알겠습니다. 저희 대전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대전에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이유가 많았는데 뭐죠? 어떤 게 있죠? 유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은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으니까 말하지 말아라. 아 또 대전. 저 있어요 저. 어떤 게 있나요? 저 외가가 대전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대전의 딸. 네? 아 대전의 딸은. 네 저희 대전에 저. 어 그렇죠. 그렇죠. 대전은 굉장히 저희한테 친숙한 무대를 해요.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도 대전 축구팀에 저희가 무대를 하러 옵니다. 아 맞아요 맞아요. 저희가 대전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방금 저쪽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자 딕션을 또박또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. 아 오하영씨 예쁘다고. 감사합니다. 아 네네네. 당연한 말씀을 열심히 해 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저희가 여러분께 이렇게 준비해 드린 곡이 많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에너지를 같이 쏟아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저희가 준비된 곡이 한 세 곡 정도 남아있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날이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. 저희 다음 곡 아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덤다로운 이야기입니다.